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40살의 평범한 회사원인 남자입니다 30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꼭 어제 있었던 일처럼 아주 기억이 잘 나는데요 막 30살 때 저보다 4살 아래의 26살 와이프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와이프는 정말 지나가는 사람도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되는 외모가 아주 예쁜 사람이기도 했고 운동이나 식단 관리도 꾸준히 해서 몸매 역시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를 부러워했으며 결혼할 때 봐도 결혼식 때 많은 지인들이 와이프를 보고 난 뒤에 결혼 잘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쁜 와이프는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았고 그런 환경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지금의 젊은 여자와는 다르게 생활력이나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 여자와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내는 많이 어렸지만 저는 그녀와 꼭 결혼하고 싶어서 강하게 이야기했고 그녀의 나이 26살에 결혼을 했지요 결혼 전에는 부족한 것 없던 와이프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건 애교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뭐든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서 애교 같은 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쁘고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애교가 많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와이프가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아쉬운 건 애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중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표현을 잘 안 하고 남녀관계 역시도 적극적이지 못하면서 목석 같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조금 섭섭한 정도였지만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길어질수록 그 불만은 더 커져가고만 있었어요 그때 저의 직업은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애는 그랬었지요 그때는 와이프와 결혼해서 살림을 차린 곳이 지금 사는 곳보다 더 많이 외졌고 인정 역시 드문 곳이었으며 버스 일을 하고 그 뒤에 교대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기사 쉼터에서 동료들과 놀면서 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버스 차고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와이프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등산하기 좋은 산이 있는데 등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근처에 카페나 다방이 많이 있었어요 그 근처 가게들 중 하나가 와이프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였고 결혼하기 전부터 안면이 있었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고 심심하면 자주 놀러가곤 했습니다 가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었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자주 보기도 하고 그러니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의 친구는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지만 긴 생머리에 키도 크면서 몸매 역시도 들어갈 곳 들어가고 나올 곳 나와있는 그런 몸매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남자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기에 동네의 총각들은 와이프 친구를 보려고 멀리서까지 일부러 와서 커피를 마시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그날은 날이 참 좋았던 봄에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항상 4명의 친한 친구와 같이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친구들과 와이프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벚꽃놀이를 해야 된다면서 스타렉스를 빌려 강원도로 놀러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자끼리는 장거리 운전도 위험할 뿐더러 낯선 남자가 위험할 수도 있고 운전기사 역시도 필요할 것 같으니 저한테 운전을 부탁해도 되냐고 얘기를 해서 같이 그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 4명은 뒤에서 얘기를 하면서 신나있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카페 사장인 와이프의 친구가 제 옆에 앉더군요 뒤에 앉으면 멀미가 너무 심해서 힘들다고 하면서 말이죠 와이프와 친구들은 간만에 모여서 바다를 보러 가는 길이라 아주 신나있었고 옷차림 역시 하늘하늘하고 예뻤습니다 제 와이프 역시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갔고 옆자리에 앉은 카페 사장 친구도 각자 스킨이 청바지에 딱 붙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볼륨감이 좋은 몸매이기도 했는데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몸매 라인이 다 보였지요 물론 운전하는 동안 눈이 옆으로 가는 걸 참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와이프의 친구를 계속 보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썬글라스를 착용했고 그걸 본 카페 친구는 제 속을 알겠다는 듯이 씩 웃더군요 그때 눈을 마주친 저는 제 속이 다 비춰진 것 같아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썬글라스를 착용하니 시선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부턴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 타고 있던 와이프와 와이프의 친구들은 피곤했던지 조용히 자고 있었고 제 옆에 있었던 그녀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자면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창문 밖에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는 작게 틀었고 그래서 그런지 운전하는 저 역시도 슬슬 잠이 왔습니다 이미 시원하게 뚫려있는 도로에서 계속 운전만 하고 있으니 잠이 많이 왔고 그래도 참고 운전하고 있는데 오른손에서 낯선 느낌이 와서 놀라서 옆을 보니 그녀가 절 보면서 웃고 있더군요 그녀는 잠 깨게 해준다면서 물티슈를 들고 제 손과 목 등등을 닦아주었습니다 졸리던 와중에 물티슈의 시원한 느낌과 그녀의 손길로 인해서 잠이 확 깨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와이프 친구와 제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뒤에 있는 와이프가 잘 자는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괜찮다고 금해내도 된다고 말도 못하고 손도 치우지 못하는 와중에 안절부절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녀는 씩 웃으면서 장난 한번 친 거라고 하면서 웃더군요 제가 반응이 재미있어서 놀리기 좋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설마 그녀도 나를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그녀의 도움으로 잠을 깨고 난 뒤에 저는 목적지인 강릉까지 안전하게 갔습니다 그 이후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난 뒤에 놀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큰 펜션을 예약한 덕분에 일행 다 같이 한방에서 자기로 했으며 여자들은 방에서 자고 저 혼자 거실에서 자는 걸로 했습니다 짐을 놔두고 난 뒤에 다들 보고 싶어했던 바다를 보려고 경포대로 갔고 와이프와 친구들은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며 놀기 시작했지요 저는 물놀이를 안 좋아해서 구경만 했습니다 바다 구경만 한다는 여자들은 어느새 물에 흠뻑 젖었고 이러면 식당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음식을 포장하고 숙소에 가져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른 시간대의 저녁이었지만 술과 회를 포장해와서 숙소로 갔습니다 여자들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빠르게 술상 세팅을 다 했고 제일 빨리 씻고 나온 그녀가 세팅된 술상을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면서 칭찬을 하며 제 옆에 붙더군요 완전히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좋은 냄새가 은은하지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어서 저는 아까 차에서부터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와이프와 다른 친구들도 모두 준비를 끝내고 나와서 앉았고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되면서 같이 마시고 즐겼습니다 다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마시더라고요 소주는 계속해서 비어져만 갔고 원래 술을 잘 마시는 저 역시도 지금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고 많이 마셨습니다 놀러 온 곳의 공기 역시도 좋기도 했고 안주 역시 너무 맛있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지요 그렇게 이른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계속 마셨습니다 이제는 한두 명씩 술에 취해 잠이 들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술 취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와이프는 세 번째로 술에 취했고 마지막은 저와 카페 사장 그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주 시끌시끌한 분위기였는데 둘만 남게 되니 아주 진지한 분위기가 되었고 이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술도 서서히 깨면서 산책이나 할까 싶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밖에 나오니 그녀 역시도 같이 나왔고 근처에 숙소를 걷는데 그녀가 어느새 제 손을 깍지로 잡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녀를 보니 그녀 역시도 절 보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절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못했지요 제가 그렇게 굳어있으니 그녀는 저한테 자기가 먼저 좋아했지만 와이프와 사귀어버려서 마음을 잡고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고백 한번 해보는 건데 라고 하면서 아쉽다고 말하며 저를 보며 싱긋 웃는데 슬퍼 보이기도 하고 괜스레 마음도 아려우더군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생각이 안 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녀는 이젠 괜찮다고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하면서 지금 말한 건 이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손잡고 산책을 조금 하고 난 뒤에 그녀는 먼저 숙소로 가겠다고 들어갔고 저는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안아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집까지 가는 동안에도 그녀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는 그녀의 카페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두어 번 더 가고 난 뒤에는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동네에 지나가면서 몇 번 마주치기는 했지만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녀의 소식을 가끔 듣기는 하는데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잘됐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쁘고 매력 넘치는 그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예쁨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세월이 지난 지금도 기분 좋은 봄밤이 되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곤 해요 아쉽거나 후회되지는 않지만 그때의 그 밤이 서로에게 좋은 기억과 추억이었으면 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를 유혹했으며 잦은 편이고 야근도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헤어지지 못했어요 한참 사춘기인 나이에 요새 애들답지 않게 저를 보며 수줍게 인사하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 아이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 저는 초원이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결혼 전에는 남편과 술도 함께 자주 마셨는데 결혼을 하고 난이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을 하고 나면 겨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었고 남편의 아들인 현우와 함께 남편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주어야 했죠 주사가 없는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요? 현우는 저를 참 잘 따랐습니다 저에게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회사 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런 아들이라면 다섯 명도 키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중고등학교 때 별다른 말썽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옆에서 종알종알 얘기도 해주고 공부할 때를 빼고는 제 옆에 와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줘서 가정주부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었어요 현우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니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뭔가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랑 아빠는 부부라기보다는 가까운 친구 사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현우를 보며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무뚝뚝한 아빠를 선택하고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현우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대학생이 된 현우는 자기 용돈을 자기가 벌어서 쓰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더군요 솔직한 제 마음은 현우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와서 저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 대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현우는 곧바로 집으로 와서 제 일을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현우에게 제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주말에는 현우와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의 팔짱을 끼고 함께 영화를 봤죠 저는 자연스럽게 신작 영화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현우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는 팔짱을 끼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밤늦게까지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군대에 있는 동안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2년 후 현우는 전역을 했고 어느새 현우는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현우에게 엄마 같은 잔소리를 했어요 이제 곧 졸업하고 직장도 잡혔는데 사귀는 아가씨는 있니? 저의 질문에 엄마 내가 무슨 여자한테 관심이 있겠어? 엄마가 있는데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베란다 창밖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는 뭔가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있더군요 저는 눈물이 흘렀고 현우는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현우에게 내가 잘못했나봐 내가 현우한테 너무 집착하게 된 것 같아 엄마가 외로웠나봐 이해해줄 수 있니?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우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서 늦게 울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현우와 주말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왜 주말에 현우와 나가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신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더군요 내가 주말에 하루 쉬는 거 알잖아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지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주말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신이 나서 저를 꼭 끌어안더라 저는 현우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현우는 제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나봐요 현우는 저의 눈동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지막이 속삭이는 현우 말에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현우와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염색을 하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고 기다렸죠 극장에 가서 현우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어깨 동무를 하더군요 저는 현우에게 기대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우리는 늘 가던 한강 둔치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날씨가 너무 포근했습니다 우리는 카페 밖으로 나와 한강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저에게 현우가 귓속말로 엄마 오늘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렘 같은 것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현우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현우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갈까? 너무 늦었네 이 말과 동시에 일어서는 저를 현우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안겨 있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현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현우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화장실 급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다른 게 급해요 그리고 현우는 저에게 한 번만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현우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차에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를 손으로 만족시켜 주었죠 현우 표정은 뭔가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귓속말로 집에 가서 편하게 하자 현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빙글에 웃으며 현우를 보았는데 현우는 놀란 반 기대 반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본인 남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회사 동료와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니 오늘도 만취가 되어 귀가를 했나 봅니다 저는 씻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현우는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아까 차 안에서 치른 일 때문에 저는 씻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는데 현우는 제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나의 치부를 현우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현우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차에서 한 번 만족을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현우의 나이가 너무 젊었거든요 현우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은혜씨 사랑해요 현우씨 나도 사랑해 이제 나도 몰라 현우가 마음대로 해 우리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 천장까지 몇 번을 오르내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현우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현우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를 채워준 나의 아들 집안일을 도와주며 조잘대던 귀여운 모습의 어린아이에게 저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나 봅니다 참 나쁜 년이지요 어린아이라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현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이고 중년이 다 된 사람인데 그런 아이를 바로잡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제가 현우를 유혹한 것입니다 제가 나쁜 년입니다 새벽까지 일을 치르고 잠시 일어났을 때 현우도 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웃는 표정을 짓는 현우가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음날은 남편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은 집에서 혼자 쉬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현우는 엄마 아빠 집에서 혼자 쉬게 우리가 나가요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현우의 젊음을 채워주고 잠을 1시간 남짓 잤을 뿐이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지만 현우 말을 듣고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 저와 현우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저 현우와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현우가 저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엄마 피곤해요 이렇게 묻더군요 아니 괜찮아 제 말에 현우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현우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또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 나도 아직 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쉴 곳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저희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현우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씻고 현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전날과 같이 현우는 많이 급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일을 다 치른 후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현우의 손길이 느껴져 잠이 스르르 깨고 또 현우의 갈증을 채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저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을 하고 집에 없었어요 긴 잠을 자고 피로가 풀려 몸이 너무 개운했던 것 때문에 개운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후로 현우와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는 현우 방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현우와 둘이 집에 있을 때면 매일 현우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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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